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간에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7.5% 정도를 보이고 있고 달러로 32,800불 원화로는 지금 3,900만원이 깨져서 한 3,89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유 왜 떨어졌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사드라는 교수인데 이제 미국 코넬대 교수래요. 비트코인이 환경을 해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분명 환경에 부정적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에너지 집약도가 훨씬 적으면서도 비트코인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본질적 가치로서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익명성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엔 지갑 주소나 물리적 신원이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물리적 신원과 블록체인 생태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면서 비트코인의 약점을 찔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가 느리고 번거로우면서 그 가격이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교환 매체로서 또는 화폐로서 결제 수단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을 했고 또 유명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실러 지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화폐의 가치가 매우 모호하며 실질적 가치가 아닌 군중심리에 의해 가치가 책정된다라고 실러 교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세계 석학들의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이 한 7, 8% 정도 폭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저번에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중국의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죠.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국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제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굴업체뿐만 아니라 연루된 개인과 기업까지도 신용불량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국내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현재 이거는 좀 큰 뉴스인데 우리나라 4대 거래소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달 초 대비 현재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제 시장에서 당연한 이치인데요. 지금 오늘 오전 기준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은 5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10일 기록했던 101억에 비해서는 절반이 감소했고 지난달 7일까지만 해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15조 원인데 암호화폐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그의 3배에 가까운 45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가 왜 폭증했었느냐 하면 국내 개발사 일명 김치코인들이 이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불나방처럼 몰려들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금융위원회 당국이 라이선스를 획득한 극소수 이제 보증된 가상화폐만 남기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서 거래소들이 이런 아직 소수, 작은 소규모의 검증되지 않은 김치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비트 24종, 암호화폐 24종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그게 퍼져나가서 지난 11일에는 5종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또 큰 거래소죠. 빗섬 역시 17일 암호화폐 4종을 상장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김치코인에 투자하는 걸 불안해하면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 알트코인 정리하다가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서 업비트와 피카, 피카 프로젝트 정확히는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김치코인 중에 하나인가봐요. 상장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카가 이제 보복성으로 자기들이 상장을 할 때 상장 피로 이제 당사 코인 500만 개를 업비트가 요청을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정도 같이 하는 코인을 줬다고 합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받은 거라고 하는데 이제 피카 측에서는 이게 업비트가 상장 피 즉 상장을 하기 위한 뇌물 같은 그런 보너스 형식으로 업비트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폭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김치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어가면서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거래대금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투자는 특별히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세청이 그라운드 엑스 그리고 더한 코어 컴퍼니 등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라운드 엑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가상화폐 자회사인데 싱가포르 특수목적 법인인 클레이틴을 통해 자체 발행한 클레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발행한 암호화폐라고 해서 한동안 떴었는데 이 암호화폐 공개하는 과정에서 판매 수익을 누락하고 직원에게 클레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당사 측은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의장이 설립한 스태트업인 더한 코어 컴퍼니 여기도 블록체인 업체인데 테라, 루나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철저하게 손을 대기 시작해서 제도권 위로 올려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그동안 붐을 이루어온 만큼 이제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고 이제 암호화폐의 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규칙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정책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삼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삼성 노조 리스크 현실화 이재용의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삼성 출신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노조가 없었어요. 2016년, 17년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본격적으로 쟁의에 나서면서 삼성의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미국 중고 업체들이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이 앞서 나가기 쉽지 않다 이제 노조 리스크가 커졌다 이 얘기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만 보더라도 몸집을 계속 불려서 조합원수가 전체 직원의 10%를 넘어가는 2400명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온 노사협의에 마저 노조가 장악하면서 경영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삼성 내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주력인 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LCD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 독주 체제였는데 여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력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이제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음... 과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회사 내 안정감이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삼성의 노조에 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그룹이 창사 81년 만에 무노조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12월달 얘기인데 음... 제가 삼성에서 느꼈던 것 같이 삼성은 그동안 최고 복지와 임금을 통해 직원이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너스도 나오면 이제 빵빵 빵빵하게 좋고 뭐... 혜택이 되게 좋았어요. 복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도 아 돈 많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19년 말에 에버랜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작업 혐의로 전 현직 임직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노조 정책을 노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룹 아닙니까? 약 1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이제 장악하려는 노조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영향력 다툼으로 인해서 노조의 경영 간섭, 노사, 노노 등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언제 거의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노조와의 사건이 또 뭔가 봤더니 정부 차원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기업에서 하는 걸 아마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을 텐데 삼성에서는 이제 쉬쉬하면서 뭐 노조가 있더라도 이제 경영진 측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뭐 힘이 없는 어 무늬만 노조인 이런 사람들이 노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려고 하자 이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노조 방해 활동을 어 전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혐의가 나와서 이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에서 노조를 허용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노조가 경영진에게 부담이 되는 이제 삼성의 초격차 역량에 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라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노조가 있는 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노조가 원하는 방향과 경영진이 원하는 방향이 잘 맞아떨어져서 서로 양보하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지 이게 기업 활동이 저해가 되는 모습이 있다면 노조가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여러모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탑 텐을 지키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네 뉴스를 계속 읽다 보니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래가 쉽지 않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이스타항공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정이라는 골프장과 이제 부동산 건설 쪽을 하는 그룹이 이제 이스타항공의 우선 인수권 행사 공문을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은 1100억 원 가량이고 이달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네 성정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매출액이 60억 원이 안되고 영업이익이 5억이었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2억 원 수준이지만 총 자산 315억 원이다. 네 이게 이제 이스타를 인수할 경우 감당해야 될 금액만 이제 2500억에서 3000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회장 성정 회장이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인수를 했을 경우 LCC 저가항공사들의 경쟁이 신규 업체들도 계속 들어오면서 경쟁이 매우 심화된 상황인데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극한으로 치단된 노사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650명을 해고하는 고강도 구조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해고 시켰던 650명을 다시 들어오려면 현재 4대 그 중에서 2대만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초기와 같은 20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자 중에 실제로 그 성정 회장이랑 통화를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채 상환 후 운영자금이 부담됐다면 처음부터 나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붙였고 이스타항공 설립 때부터 항공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금이 부족했고 지금은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3천억 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며 이스타항공을 정상화 시키고 회사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 그때 외부 투자를 고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됐던 650명의 직원들을 복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또 내부 소식통을 위해서 들어보니까 성정이 또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쌍방울이 다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스타항공 진행사항은 이제 성정이 인수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내부 사정은 조금 더 보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하루빨리 좋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에 넘어가서 하루빨리 해고되셨던 분들도 다시 복직하시고 밀렸던 임금들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분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토픽 나눠드렸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